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초대받지 못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우리 다 초대받지 못했죠. 조금 전 인터뷰처럼 이 새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대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더 많죠. 그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인데요. 인수 과정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과 상당한 각을 세우면서 공교롭게 전장연의 존재화가 더욱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를 계속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갈등 과정에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장연도 초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취임식 초청장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취임식 시간에 맞춰서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렸는데요. 지지의 여부를 떠나 새 대통령의 취임식은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좀 확연히 드러내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여러 상징을 담는데요. 향후 어떤 국정과제에 삼을 만한 어떤 의제를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취임식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 의미잖아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일인데 결국 초대받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장애인이 그리고 또 그다음엔 성소수자가 또 나중에는 뒷배가 약한 그런 노동자, 농민들이 순차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참 많이 등장했던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연대였는데 연대의 가교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게 또 사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대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레인보우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생겼네요. 취임식만큼이나 지금 새 정부의 지향이 드러나는 부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진 인선이잖아요. 속속 인선 중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된 다문화센터 대표 김성애 씨의 행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애 씨가 관여하던 한국 다문화센터에 레인보우 합창단이 있습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로 구성된 그런 합창단인데요. 이 합창단은 부모를 상대로 김성애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요. 그런데 이제 패소가 했습니다. 이 합창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잠깐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개막식에서 애국가가 제창을 했었거든요. 레인보우 합창단이? 네. 그런데 이 10박 11일 동안 머무는 간식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으로 학부모들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이런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10박 11일이라는 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네. 그런데 분명 공연을 하면 개런티가 나올 텐데 오히려 돈을 내라고 했으니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문화센터는 항의한 부모들의 자녀들을 퇴단시켰고요. 한 부모가 그 항의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뒀는데 그 영상이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대표가 자신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그런 소송입니다. 법원에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변해야 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 김성애 씨가 2019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 배상 요구를 두고는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화대란 표현을 썼어요? 네. 김성애 비서관이 이끌던 레인보우 합창단의 레인보우가 어떤 다양성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지개가 참 예쁜 이유도 그렇게 다양해서인데 이 다양성과 그리고 어떤 성 정체성의 다름이 죄는 아닙니다. 과연 이 다문화 비서관의 역할들을 앞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에서 지금 논란에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인물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시는요? 네. 한없이 처리하기 힘든 투명. 지금 저랑 제이비 사이에 가림막이 있잖아요. 아크릴 이거. 네. 이거 언제 없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 심지어 작은 식당까지 이 가림막이 설치가 됐었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동안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설치했던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이 지금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 양 엄청나게 될 텐데 아마.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이제 치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헷갈린다라는 업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네. 투명하고 깨끗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저기 설치되었던 이 가림막의 재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용 과정에서는 플라스틱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 플라스틱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를 누린 플라스틱 가림막이 대량 쓰레기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들여다보고 또 챙겨나가는 것이 지역 정치의 의무라면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마다 넘치는 쓰레기 처리에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이슈도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데 코로나 초기에 이게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질 거다라는 예측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도 남을 시간일 텐데. 그렇죠. 처음부터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급한 마음에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게 다 쓰레기로 변해버릴 상황이죠. 뭔 대안이 있을까? 이걸 갖고 책받침을 만들 수 없나?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요즘 학생들 책받침 쓰라요? 그러잖아. 아니요. 무슨 안 쓰던데요. 연예인들 사진 있는 책받침은 추억 속의 물건이 되었죠. 이야. 요즘은 안 쓰는구나. 책받침으로도 쓸 수 없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대량의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양산이 되고 또 일용품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코로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해양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림막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도 오다가 봤는데 마스크가 막 버려져 있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발길에 치여서 시커멓게 변한 마스크 이런 것도 많이 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뭐냐면 잔상인 건데 요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까? 아크릴판 그거 미대 주면 어떠냐고. 팔레트 대용으로 최고라고. 아. 그렇습니까? 이거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재활용하겠다 혹은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벌한 댓글도 오긴 왔네요. 가을에 다시 유행한다니까 보관해놨다고 써야 돼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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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